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요. 알리바바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PDD고요. 핀도도는 2015년에 설립이 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회사이고요. 소비자와 셀러들, 상인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핀도도가 취급하는 상품들을 보시면 주로 의류, 신발, 가방, 그리고 어린이용품, 그리고 음식료, 신선상품, 그리고 전자제품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핀도도의 특징이라고 하면 알리바바와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핀도도는 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핀도도에는 두 가지 구매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 구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팀 구매 개인 구매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냥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서 사면 되는 거고요. 팀 구매라는 것은 공동 구매 비슷한 거죠. 두 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벌크로 공동으로 어떤 아이템을 좀 더 싸게 구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핀도도는 또 텐센트와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핀도도가 처음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웨이신, 위챗과 QQ의 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핀도도는 식료품, 식료품 관련의 픽업 서비스, 그러니까 식료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두어도 마이차이, 두어도 그로서리 중국어로는 두어도 마이차이라는 것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어도 마이차이라는 것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거를 아주 좋아하고 아주 많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이 두어도 마이차이라는 서비스는 작년 8월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1분기에 매출이 221억 위안 221억 위안이니까 4조 원 정도 되나요? 239%의 YOY 성장을 보여줬고요. 평균적인 월간 액티브 사용자 MAU는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49% YOY 성장한 숫자이고요. 그리고 연간 사용자는 8억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액티브가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바이어의 숫자는 31% YOY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분기에 실적을 보고 오펜하이머의 아널리스트, 애널리스트인 보페이라는 사람이 의견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페이라는 사람의 의견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200달러에서 180달러로 핀더더의 타겟 프라이스를 낮췄다. 그래도 지금 핀더더가 한 120달러 정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 밸류에이션을 조금 낮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핀더더가 1분기에 GMB, 그로스 버천다이즈 밸류 그러니까 상품을 팔아서 만든 총 구매, 총 매출액인데 그것을 공개를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2개월 동안에 GMB라는 게 리테일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총 이용자, 바이어들의 수가 8.2억 명 정도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성공, 그게 거기서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크라든지 뭐 스트릿 같은 곳의 예측을 보면 뭐 기껏해야 1%나 2%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PDD의 그 서비스 거래액으로 이끌어낸 매출액이 29억 위안 29억 위안이니까 한 4,500억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180% 성장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페이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말하길 이런 180%의 매출 성장, 거래액의 매출 성장은 대부분 이 두어도 마이 차이가 공헌을 많이 했다. 두어도 마이 차이 아까 설명드린 식료품, 픽업 서비스죠. 이게 450% QOQ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 실적의 공헌을 했다. 그리고 1P, 이게 되게 리테일 용어인데 이게 서드 파티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1P라고 하면 퍼스트 파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물건 확보한 거를 자기들이 파는 거를 1P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제3자들,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죠. 제3자들이 물건을 올려서 파는 걸 3P라고 하는데 1P 머천다이즈, 그러니까 핀도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사업 그런 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다. 비교적으로 플랫티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아마 이렇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P 머천다이즈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전략적 포커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는 핀도드의 레이팅을 바이로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이, 사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마켓플레이스의 프로피터빌리티, 이익성이 좋다. 아까 말한 1P라든지 두어도 마이 차이를 빼고도 코어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이 핀도드가 가지고 있는 코어 사업에 이익성이 굉장히 좋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 쿼터, 지난번 분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핀도드의 사용자들, 액티브 사용자 수는 이미 알리바바와 진동을 넘어섰다. 사용자 수만 보고, 사용자 수만 본다면 이미 핀도드는 아주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의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두어도 마이 차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유망하다. 이 중국의 이 그로서리 시장이 10트릴리언, 너무 커서 이거 원으로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그 엄청나게 큰 중국의 이 그로서리 시장에 두어도 마이 차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알리바바나 진둥에 비해서 핀도더를 이 신선 제품, 그로서리 마켓에 진입한 것을 좋은 전략이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는 핀도더에 대해서는 모더레이트 바이, 바이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강력하게 사라는 아니고, 사든지 말든지 정도이고요. 바이 6개, 홀든 6개입니다. 그리고 핀도더에 대한 평균적인 프라이스 타겟은 164.61달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120달러, 앞으로 프라이스 타겟이 164 정도 있으니까 대충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이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핀도더와 바바의 미래는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핀도더는 중국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바바에 대해서는 분리시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바의 다양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 전략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만 생각했을 때는 핀도더냐 바바냐 그 둘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바가 조금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주의사항으로 오늘 공유해드린 이 정보는 그 정보 공유 목적에서 지금 공유를 해드린 거지 뭐 사라 마라 그런 구매 추천이 아니다라는 주의를 마지막으로 쓰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알리바바와 핀도더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각자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사를 읽어봤고요. 저도 뭐 구매 추천 이런 거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포지션을 바바도 갖고 있고 바바도 갖고 있고 핀도더더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앞으로 12개월뿐만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3년,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큰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핀도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여서 재미가 있죠. 둘 다 성장하는 기업이긴 한데 좀 노리고 있는 포인트가 약간 다르고 미래의 성장 전략이 조금씩 다른 것이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